네, 주상영 의장 대행의 기자회견 듣고 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현재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는 조금 전 11시 20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0.13% 내린 2712.8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2700선 사수도 위태로웠다가 현재는 다소 반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장 시작 전에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전달과 비교하면 7% 넘게 올랐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1971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 넘게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장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소식도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현재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 겹친 날이라서 오후 들어서 증시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넘게 내린 1224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시중 3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SDI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가 1.3% 넘게 빠지면서 6만 7천원대로 다시 내려왔고, SK하이닉스 역시 2% 넘게 하락세입니다. 중국 봉쇄로 인한 반도체 공급 차질에 더해서 소비 위축 우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주 안주희입니다. SBS 비주 안주희입니다.